어떤 간증 4.3.17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17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봄 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오늘 어떤 간증 4.3.17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 믿음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각자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다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 죄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 죄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죄다 각종 이웃 갈등이 해결될 죄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죄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죄다 여러 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다 믿음으로 선언진 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죄다 나사리에서 해결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에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폭포수처럼 십자가 보일 피를 뿌려서 그들이 다 이 시간에 치유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사리에 예수로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에서도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각종 안병이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각종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 죄다 치유될 죄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뇌종량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에 뇌종량이 치유됩니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빛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뇌의 모든 종량이 치유됩니다 뇌의 시필줄 터진 것도 치유될 죄다 시필줄 터진 것도 치유되고 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강한 빛이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뇌종량이 치유될 죄다 각종 오장육부에 모든 악병이 떠나갈 죄다